닥터카의 그날, 기록!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의 디맷팀과 협업했다라고 사건 당시 밝혔습니다. 협업했다. 그리고 그 디맷 차량에 탑승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협업하기 위해서라고 신현영 의원과 주변 의원들은 해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명지병원 구조팀이 협업 없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은 경증 환자 분류하고 이성하는 역할이 우리 팀 업무다라고 함께 협업을 했다라는 취지로 밝혔지만 명지병원 구조팀, 신 의원이나 남편과 협업한 적 없다. 활동 보고서 팀원 명단에도 신현영 의원의 이름은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구조팀원은 신 의원이나 남편과 협업한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협업하면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유튜브 매체와 협업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신현영 의원이 밝힌 협업, 하지만 명지병원 구조팀은 이 보도에 따르면 협업은 없었다. 그리고 활동 보고서에도 예를 들어서 협업을 했다면 우리 팀의 누구는 어떤 닥터는, 김 닥터는 이거라고, 정 닥터는 이거라고, 신현영 의원과 남편은 이거라고. 협업을 했다, 나눠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의 이름은 없다. 신현영 의원과 남편 이름은. 그리고 우리 협업 안 했다. 강한 부인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까지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그 병원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았던 그냥 의사의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인데 비록 예전에 명지병원에서 일한 바 있다 하더라도 디메팀이 지금 누가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다 공유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갑자기 저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참사가 터졌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그 팀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 팀과 협업했다는 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거기서 일했던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현영 의원은 우리 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수식어를 썼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면서. 명지병원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사실은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엉겹결에 저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자꾸 신현영 의원은 우리 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팀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장에 할 일이 없어서 15분밖에 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팀으로 일했다면 나머지 팀원들도 15분 만에 철수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정말 저 현장에서 별일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팀의 일원으로만 저 활동을 했었다면 팀이 모두가 15분 만에 철수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본인만 15분 만에 철수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나머지 팀들은 분명히 현장에서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결국 이따가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 닥터카를 부르는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선의로 저 현장에 가서 뭐라도 도울 게 있을까 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저 현장에 가는데 자기를 태우고 가라고 했을까라는 정말 이해해보려는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파도파도 이상한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은영 의원은 차라리 이제라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자기가 왜 어떤 잘못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죄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자기는 선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업은 없었다라는 명지병원 구조팀 누군가의 어떤 인터뷰 내용입니다. 물론 또 다른 명지병원 구조팀은 나는 협업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고. 협업, 영어로 하면 코어 워크입니다. 코어 워크, 한자로 하면 같이 일을 한다. 영어로 하더라도 함께 일을 한다. 팀워크, 파트너십, 끈끈한 어떤 동료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하는 게 협업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